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글로벌 애터미 애터미 글로벌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글로벌 회원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들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해외 파트너에게 전달하기 쉽게 영어로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해서 배송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에 신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터미 미국 쇼핑몰에 출시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바로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스페인에 있는 친구에게 쇼핑몰에서 바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애터미 제품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스폰서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제가 직접 구매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애터미 해외 회원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영어로 운영되어 해외 회원이 보다 쉽게 직접 구매하고 배송받는 서비스 엣지몰에서 경험해보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 습득부터 주문과 결제, 배송까지 한 번에 엣지몰에서 애터미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문하기! 배송 목적지를 선택해주세요. 애터미 한국과 중국 회원을 제외한 해외 회원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를 선택하면 구매 가능한 애터미 상품이 진열됩니다. 결제하기! 주문은 건당 20만원까지 해외 발행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합니다. 엣지몰은 항공 날짜와 시간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출일 또한 신용카드 결제일 또한 항공 날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시차가 있는 지역은 이 점 잊지 마세요! 배송! 성공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제품은 물류센터로 이동, 수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수출 신고 이후 항공 배송, 도착지에서 정식 수입 통관 절차 후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 회원이 직접 구매하고 배송받는 엣지몰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엣지몰의 CS 게시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에터미 엣지몰 에터미 엣지몰 에터미 엣지몰